이 동성장은 한강진역 2번 출구에서 나오면 2, 3분 거리가 되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농성은 저희가 이 농성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. 이 사건이 또 윤상철 검찰이나 수구 언론들에 의해서 묻혀질까 봐 농성도 하는 게 있지만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가 끝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또 우리 서울의 수련과가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성을 시작했는데 농성은 최소한 김건희가 포트라인에 설 때까지는 진행을 하고 그럽니다. 농성은 월요일날 한 10시쯤 시작해서 토요일날 밤 10시에 끝나고 우리 박성호 목사님이잖아요. 주일날은 쉬어야 된다 해서 주일날 하루 쉬고 6일하고 하루 쉬고 해서 이어가는데 영하 10도든 20도든 관계없이 경찰이 현재는 담요도 못 들어가게 맞고 전기 날러도 못 들어가게 했는데 추우면 그러겠죠. 제가 여기서 얼어 죽으면 경찰이 인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죽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이제 농성은 김건희가 수사를 받아서 유선 포트라인 쓰고 압수수사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